아 아 잠깐만요 음성 어 아 됐구나 음 이정도면 뭐 마이크 소리 괜찮죠 음 뭐 뭐야 마이크 볼륨을 제가 최대치로 올렸는데 증폭을 안시켰어요 음 증폭 안시켰고 뭐 마이크 쪽에 뭐 문제가 있으면 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 앞으로 그냥 1080p로 이대로 방송을 할까 아니면 그냥 그 해상도를 720으로 줄이고 그 프레임을 60으로 늘릴까 하여간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요 왜냐면 프레임을 60으로 늘리면요 여기 지금 화면에 흐르는 요 자막 크기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모범생님 어서와요 음 뭐냐 제가 마이크 이제 뭐냐 시스템에서 마이크 증폭을 껐어요 그 아프리카 tv 마이크 증폭 그대로 냅두고 그 시스템 마이크 증폭을 껐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좀 지지직 소리는 조금 덜 날거에요 그 전까지는 그 마이크 이거 썼거든요 약간 조금 그 브랜드 없는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마이크를 바꿨어요 그 그 멸치요 그 브릿지 그 브릿지 혹시 요 업체 알죠 그 뭐야 잠깐만 그 혹시 이 아니요 이 업체 알죠 이 브릿지 그 뭐냐 스피커 마이크 뭐 이런 쪽으로 그 나오는 그 업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번에 그 최근에 나온 그 마이크를 그 사실 제 돈으로 산건 아니고 그 이제 제가 그 뭐냐 이제 블로거들끼리 그 SNS 비밀그룹이 있어요 그 비밀그룹에서 이거를 체험할 체험 기회가 생긴 거에요 근데 미션은 없어요 그 뭐냐 미션 미션은 없고 그냥 그 그냥 쓸 수 있게 그냥 쓸 수 있는 그 마이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뭐 원래 그 미션이 있는 거면 그 미션 수행 안 하면 그 회수되는 거잖아 뭐 체험하고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운 좋게 이게 미션이 없는 거지만 저는 일단은 사진 찍고 놨고 그 이거 세팅하는 그 동영상도 찍어놨어요 세팅하는 동영상도 찍어놓고 그 일단은 리뷰는 제가 자발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리뷰는 자발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아 시청자 꾸준히 방송하는 거 아니 뭐 맨날 맨날 시청자 그렇게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어 그 뭐냐 교육방송 가끔 이제 운 좋으면 그 핫이슈 걸리고요 그 축구 중개 스포츠 중개할 때도 가끔 운 좋으면 그 모바일 상단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이제 편성팀에서 좀 골고루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가끔 계속 좀 시청자들이 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음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뭔가 음 사람 좀 맥빠지게 그러니까 사람 없이 그런 맥빠지는 방송하는 일이 좀 많이 줄었죠 그러면 걸릴때는 평소보다는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시청자 유입은 좀 많더라도 그 시청자 유입이 많을 때도 근데 애청자 증가가 많이 안될 때는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끔 애청자가 많이 늘 때가 있고 그리고 사실 거기서 이제 팬가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더 적죠 응 팬가입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뭐 진짜 뭐 뭐냐 남캠이나 여캠 분들한테 막 그 쏟아붓는 그 사람들이 좀 잘 안와 이런 그 교육방송이나 스포츠 방송 이런 쪽이 원래 교육스포츠 게임 이쪽이 원래 그런게 잘 안와요 뭐 뭐 먹방하는 분들이야 뭐 음 이제 물론 그분들도 케바케지만 그 먹방하는 분들은 그 먹방을 그 보는 분들이 가끔 그 재료값을 그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가끔 그러긴 있어요 좀 뭔가 방송을 켰는데 아 오늘은 왠지 이거 오늘 이거 방송 좀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하고는 별개에요 인원수하고는 별개로 그 방송을 그러니까 막 막상 진행을 하다보면 어 이거 방송 어 오늘은 망했구나 약간 그런 싶은 날 아 아이스크라님 어서 어서오세요 네 어 왜 갑자기 말이 꼬이지? 시 방송 시간대요? 다 꺼도 똑같던데? 다른 시간대에 방송 켜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네 그렇고 그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 방송을 그 하면요 제가요 못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제가 제가 다른 활동들도 하면서 제가 방송만 하고 사는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들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대가 조금 빨리 켜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10시 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10시에 켜지 그 뭐냐 그거보다 더 빨린 소식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몰라 이제 그 이제 야구 시즌이 되면 아마 근데 야구 시즌 되면 저녁 6시 반에 켜는 날은 있겠죠 내 마이크 지금 이거 다른거 바뀌어보이죠 음 그 마이크가요 무려 으윽 아 이거에요 이거에요? 무려 그 혹시 뭐 스피커 사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 브릿지라고 혹시 브랜드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브릿지라고 그 스피커 마이크 뭐 이런 데서 그 이제 컴퓨터 음향기기 이런거 쪽 그 만드는 쪽에서 이번에 새로 제품 나왔는데 제가 뭐 그 미션 없이 음 미션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체험 난게 응모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응모가 당첨 돼가지고 저는 운좋게 사실 예전에 쓰던 이 마이크보다 조금 가격이 더 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 스피커 써본 분들은 그래도 뭐냐 좀 뭐냐 좀 약간 가성비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주 막 그 최고급 스피커 최고급 마이크 뭐 이런거 쓰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가성 그 브릿지 브릿지 거가 아마 가성비 치고는 아마 좀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그 쪽 SNS 그룹이 가입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뭐 블로그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SNS 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뭔가 그런 컨텐츠 활동을 하는 그런 어쩌면 그런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그 SNS 그룹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좋게 체험 기회를 얻은거에요 내가 거기다 댓글로 썼지 저 인터넷방송 저 교육 그 인터넷방송 교육 BJ인데 응 저 교육 BJ인데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마이크가 좀 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썼더니 보내주더라구요 당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전에 제가 요 마이크 쓸 때는 이 마이크 그 소리받는 범위가 좀 넓고 그 제 얼 제 입에서 그 마이크까지의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좀 시스템 마이크 증폭을 좀 더 썼어야 됐어요 아 내세회복 많이 마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마이크 요 길이가 여기까지 오고 그 일단은 제가 좀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증폭을 좀 덜 쓰니까 그 뭔가 그 그런 그 스테레오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조금 적을 거예요 음 제가 한번 이제 그 두 가지 음성 버전 다 들어봤거든요 모르겠어 제가 녹화된 걸로는 들어봤는데 아마 오늘 이거 방송 풀영상 한번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아 신과 함께 그 드디어 저도 봤어요 드디어 사실 제가 이거 신과 함께 영화 예매권으로 본 건데 예매권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았어요 그 그 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음 사실 다른 BJ 분이 그 그러니까 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제가 좀 당첨이 돼가지고 그분이 선물로 준건데 ㅋㅋ 사실 제가 두번 꽝되고 응 두번 꽝되고 세번째에 그 이게 당첨이 됐어요 방송 장비요? 그러니까 저는요 완전 최고급 장비까지 신경쓰지 않아요 최고급 장비를 제가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최고급 장비를 마련할 돈까지는 없고 지금의 제 방송 시스템은요 어떻게 보면 그 캔방하고 캔방 그리고 좀 약간 간단한 멀티미디어 방송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최소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프리카TV에서 그 운영진들이 이거 그 방송 권장 사양 이거 해놓은게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방송 방송하면서 뭐 게임을 돌리든지 방송하면서 뭐 뭐 이제 가끔 뭐 그 화면을 캡쳐를 하든지 그런 식의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최소 사양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cpu가 되게 아이러니 아닌게 i7인건 맞는데 i7인데 세대가 굉장히 구세대에요 그리고 또 메모리는 어떻게 파이기가 끼워 맞췄어 메모리는 파이기가 끼워 맞추고 그 그래픽 카드가 지금 gtx 750ti 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캠방 권장 사양에서 제가 cpu만 안 맞아요 cpu만 안 맞아 권장 사양 중에서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방송을 어느 정도의 방송을 하는 어 좀 약간 그 최소 사양 그거에 겨우 껴맞춰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건데 음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cpu가 구세대니까 그 메인보드 소켓도 그 맞아야 되니까 메인보드도 구세대거든요 그래서 램도 구세대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cpu 메인보드 램을 세트로 바꿔야 되요 cpu 메인보드 램을 세트로 바꿔야 되는데 메인보드하고 램을 한번 살 때의 그 가격도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데 cpu가 사실 조금 한 지금 6세대 7세대 정도를 사더라도 좀 비싸잖아요 한 몇십만원 나가려나요 그 ddr4가 좀 많이 비싸요 ddr3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싸는데 음 그러니까 요즘 요즘 세대의 메인보드가 좀 많이 이제 맞는 램이 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7세대 가격이 좀 떨어진건 아는데 지금 제가 6세대 7세대 그쪽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한 지금 지금 이 정도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음 음 그 요새 요정도 찾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싸진게 이 7세대 정품이 그 이게 36만원대에요 이게 지금 다나와 다나와 캡처한거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쌀 수는 있어요 그 근데 이거죠 그 오버클럭 안하고 오버클럭 안하고 오버클럭 안하고 그 기본 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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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있는거 그게 요가격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켓 맞는 메인보드에 약간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최적하게 쓸 수 있는 메인보드 그게 한 이 정도 이거 정도가 필요하구요 그 아니 메인보드 지금 내가 이걸 산게 아니에요 저 지금 모니터는 이제 이 중에서 모니터는 해결됐어요 그 그 아니요 더 싼게 없어요 지금 시중에 7700보다 더 싼게 없어요 오히려 6세대가 더 비싸요 조금 그리고 6세대 살라고 하면요 근데 그것도 30이 30이 넘고요 근데 그것도 메인보드 소켓은 이거랑 똑같아요 램도 한 번에 바꿔야 되잖아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할 그러니까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할 그 가격이 없어요 아 아 모바일 고화재를 하려면 사실 와이파이전을 써야되요 그 모바일이 HD화재를 방송을 하려면요 아니 메인보드가 더 싼게요 제가 이제 부품을 껴야되는게 안맞아요 그래서 그래 제가 끼워야되는 것들이 좀 안맞아서 그래요 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써야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꿀 수 없잖아요 비싼 부품들은 그래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뭐냐 그 USB 낄 것도 좀 여러개 있어야 되잖아요 뭐 키보드 껴야지 마우스 껴야지 웹캠 껴야지 그리고 지금 이거 마이크도 그 마이크도 그거에요 마이크도 그 전원은 USB로 공급해야되요 그것도 껴야지 낄거 많아요 그리고 그 뭐냐 외장용 하드 껴야드 USB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LTE 데이터로는 고화질 모바일 방송을 할 수는 있는데 자주 끊겨요 그 야외에서 신호가 안좋을 경우 사람 막 많은데 가고 그러면요 좀 잘 끊기고 무엇보다도 그 데이터 소모가 빨라요 데이터 소모가 많이 빨라서 그래서 보통 BJ들이 그 아프리카TV에서도 운영진들이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그 운영자님이 야외 방송 BJ들이 그 막 월초에는 4000K로 막 하다가 크흠 월초에 4000K 켜다가 그 데이터가 떨어지면 이제 월말 가면 화질이 떨어진대요 크흠 크흠 그래서 둘 중 하나에요 에그를 쓰든지 그 조금 안정적인 속도로 가려면요 그 1000K 말고 2000K까지는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PC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모바일로 보는 핸드폰 화면을 보는거는 솔직히 한 그 480p 하고 720p가 30프레임은 솔직히 큰 차이가 안나요 근데 그 뭐냐 아니 그 10 뭐냐 10만원대 메인보드 굳이 그거 안사더라도 어차피 CPU가 비싸요 메인보드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포켓파이는 들고 다녀야대요 아니 그리고 그 뭐냐 그렇게 메인보드 한 그 싼거 샀다가 나중에 CPU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 아니 맨날 카비레이크만 보는게 아니고 그거보다 그 앞세대 그에 조금 더 비싸요 지금 시중이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더 더 비싸졌어 오히려 그 앞세대가 그나마 그 7세대가 제일 싸요 찬사샵님 별풍선 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1개 팬 가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그렇고 그 하여간 그래서 좀 한번 사고 좀 오래 쓰려고 하여간 그래서 그 생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솔직히 거자 CPU 메인보드 이런거 자주 바꾸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게이트 터져서 지금 다 8세대 관망하고 있다고 한사샵님 별풍선 2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2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백두산 타시나 이분? 어 어 어쨌든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야구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한사샵님 별풍선 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야구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 기사 기사 수익이 좀 별로 안 나요 기사를 쓰기 별로 없어 그 그 한사샵님 별풍선 4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4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 오 열혈 들어 오셨어 그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열혈컷이 너무 낮아 어 어 흡 어 하여간 하여간 그렇고요 그 아 게이트가 터졌다고 음 급하면 칠세대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사실 그게 있어요 또 그 올해부터 제가 어떤 분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스포츠 쪽으로는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 저 중계방송도 하고 네 다섯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게 이모티콘들이 많이 바뀌었어 근데 이게요 아 네 여섯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도우미에서는요 이게 여기까지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거를 제가 스포츠 카테고리로 바꾸면요 이게 그 선수들의 등번호가 나와요 그 축구 선수 축구버전이 있고 그리고 그 야구버전 가면요 그 야구방송화는 그 99개가 뉴뚱개가 나와요 뉴현진 선수 99번이잖아요 네 어 7개 8개 9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아니 그렇다고 채팅창으로 너무 세지는 마시고 그 인... 네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한사샷님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뭔가 말을 읽기가 힘들다 지금 어 말을 읽기가 좀 힘들어 지금 어 오늘... 이게 사실 좀 아니 너무 그 언제까지 올 것인가 그렇게 너무 유독 그 사진 하시고 하여간 그... 한사샷님 별풍선 1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더 올라가시네 어 어 네 1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이렇게 지금 제가 등차수열로 받아본 적이 오늘 처음이여가지고 지금 어... 그러니까 등차수열받아보는게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은 가끔 뭐 한 번에 팍 몰아서 주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사실... 그래요 그... 뭐냐... 이번에 그... 뭐냐... 사실 좀... 에... 아 아이폰도 지금... 아 역시 아이폰... 아이폰 쓸 수 있는구나 아이폰이 약간 그런거 조금 좀 제한이 있지 않나요 그... 사실 요즘은 그것도 있거든요 그... 이제... 그... 미니스탑에도 그... 상품권이 들어가고 그니까 GS25에 상품권 들어가고 지금 미니스탑에 상품권 들어갔고 그... 요즘은 그 토스 앱 있잖아요 그 토스 앱에서도 그... 결제가 되거든요 그... 그래가지고 아... 판사님이 지금 우리방에 열혈컷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 열혈컷을 좀 많이 그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아 네... 그... 감사드리고 그... 사실 그래요 이제... 약간... 그래서... 모르겠어 제가 그래도 방송이 이제 한 3년 정도 했어요 3년 정도 하면서 제가 그래도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장비도 좀 그 얻게 되고 그런게 있어요 뭘... 아 웹캠은 제 돈으로 질려고요 로즈텍시 구이는 제 돈으로 한 거고 그... 하여간 이거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거 갤럭시 S7은 사실 저는 핸드폰을 바꾸는 시기가 그때예요 그래서 핸드폰 바꾸는 시기가 제... 제 생일일 때... 어떻게 운좋게 핸드폰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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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여태까지는 좀 그... 얻어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데스크탑 본체도 아는 친구가 그... 좀 구세대의 데스크탑이긴 한데 어떻게 생일선물로 받은거라?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음... 참... 어떻게 좀... 하면서 그... 어떻게 이제 알게 모르게 협찬을 받게 되죠 음... 사실... 좀... 협찬받고 싶긴 하는데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11두산까지 오셨는데 음... 11두산까지 오셨는데 어... 아... 다시 오셨네 그래가지고 몰라 이제 아직 제가 3주년은 며칠 남았어요 3주년은 며칠 남았는데 한사샤님 별풍선 12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12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12개부터는 이게 없구나 그 1부터 10일까지 이제 다 그... 특별 이모티콘 있잖아요 근데 아 1두하기 1은 귀요미 네... 1두하기 1은 귀요미였고 음... 한사샤님 별풍선 1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1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정령님은 이거 그 음성... 그 나오고 나니까 원래 그 대정령님은 그 액수 계산해서 그... 당신은 저에게 얼마를 주셨군요 막 이런거 얘기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음성으로 그... 저에게 얼마를 주셨고 저에게 얼마를 주셨고 저에게 얼마를 주셨고 그... 아프리카TV에 얼마를 주셨고 그... 결제수수료로 얼마를 그 지불하셨습니다. 그거를 다 음성으로 그.. 바꿔버린거예요. 그거를 그 팝이 비율로 다 계산을 한 거야. 옛날에는 배비 비율이었는데 예전엔 그거를 막 팬들이 그 계산하는 프로그램에 줬대요. 계산하기가 힘들었을 거야. 모범생아이님 별풍선 4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모범생님도 4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늘 갑자기 이거 흐름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오늘 터진 횟수는 사실 오늘이 제일 많은데 그니까 액수말고 횟수는 오늘이 제일 많은데 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분들 부러워요. 그.. 그.. 뱁.. 아 착합시.. 아아 그날 착합.. 아니 안져도 되는데 음.. 그 뭐냐.. 그.. 그.. 이제 배비되는 분들하고 그.. 네.. 업도 고마워요. 그 배비되는 분들하고 팝이 되는 분들은 이제 그.. 배비되고 팝이 되는 날 그.. 뭐냐.. 그 경축방송을 켜잖아요. 네.. 뿅뿅님 어서오세요. 그.. 배비되는 날 팝이 되는 날 그렇게 경축방송 켜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 팝이는 그.. 공식 발표는 없지만 아이스쿨라님 스티커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스쿨라님도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이제 팝이들은 이제 공식 발표는 없는데 그때 이제 팝이를 새롭게 선정되는 BJ들이 자기들이 팝이.. 팝이 감사 방송을 켜요. 음.. 요즘은.. 그리고 배비들은 선정되고 나면 그.. 그.. 날부터 한 며칠 정도를 그.. 새로운 배비를 그.. 모바일 상단에 올려줘요. 한시적으로 그.. 배비들 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배비들도 그때 다들 그.. 감사방송 켜죠. 감사방송 켜는데 그렇게 이제 새로운 BJ 등급 올라가는 날 그.. 감사방송 켜면요. 그런 날들이 꼭 그.. 좀 많이 터져요. 왜냐면 배비 축하해요. 팝이 축하해요. 하면서 기존 팬들이 다 쏘는 거야. 어.. 기존 팬들이 다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때 못했죠. 네.. 아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 오늘 얘기하는 거 좀 약간 좀 다시 보기 좀 나누고 좀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저 신과 함께 보고 왔어요. 신과 함께 봤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웹툰을 보신 분들도 있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줄거리 수포는 안 할게요. 줄거리 수포는 안하고 그리고 일단은 근데 저는 사실 웹툰은 못 보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웹툰 작가가 쓴 다른 책이 있어요. 바로 이거 사실 저는 그.. 꼭 이게 교재가 없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이걸로 강의를 하는 BJ분이 있잖아요. 그.. 그 직강하는 BJ분이 있잖아요. 팝이 중에 그래가지고 저도 뭐 어차피 이거 한번 그 저도 샀고 그러니까 이거 그린 웹툰 작가가 그 신과 함께의 원작 그 웹툰 작가에요. 그래서 여기 신과 함께 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써져 있구요. 그.. 그 영화가요 원작 내용을 다 녹일 순 없었을거에요. 일단은 분량 문제가 영화가 일단 130분짜리였거든요. 한 138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풀로 다 못 넣죠. 음.. 그러니까 으.. 사실 진짜 원하는 내용 풀로 다 보고 다 그리려면요. 감독판이 나와야되요. 결론은 감독판이야. 그래서 진짜 그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요. 극장판 보신 다음에 나중에 그 DVD나 그 블루레이가 나오잖아요. DVD나 블루레이 나올 때 그.. 감독판을 구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감독판이 극장으로 개봉하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로도 나와요. 근데 이제 요즘은 DVD하고 블루레이하고 또 다른 구분이 되어있는데 저는 제 하드웨어에선 지금 블루레이는 재생을 못해요. 나중에 모르겠어. 블루레이 디스크 하나를 제가 좀 마련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걸 미처 다 그려낼 수가 없었겠지. 아무래도 영화는요. 그 소설이나 웹툰하고는 다르게 좀 이펙트가 들어가잖아요. 이펙트가 들어가고 좀 배우들의 연기가 들어가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요. 그 남자 주연 주인공을 차태현씨로 한게 일단은 좀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차태현씨가 아무래도 이게 배우들 중에서 좀 이미지가 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잖아요. 그 아시는 분 알잖아. 차태현씨가 굉장히 좀 그 연예계에서요. 좀 그 인성이나 품행 이런게 좀 약간 모범적인 케이스에요. 그 일단은 그 일단 여배우들하고 스캔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를 되게 장기간 연애를 하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분이 지금 아내분이죠. 그 아내분이 그 아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이 도와준거야. 그렇다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을 수가 없지. 연애를 잘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지금 뭐 가정생활도 꽤 좋게 평화롭게 하고 계시죠.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미지가 좋았던 배경이 그런거고 음 그렇다보니까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 일단 주인공 배역 그 배역의 그 주인공의 그 직업 자체도 그 이미지가 원래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의 직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이미지 좋은 배우로 음 아 아 영웅처럼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 그잖아요. 그니까 거기는 약간 그 재판 과정에서 약간 영웅처럼 막 거의 뭐 찬양하는 듯이 약간 그 약간 변론을 했잖아요. 근데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애드립을 가미한거고 영화니까 좀 재밌으라고 그리고 사실 그 원작에서 그 그 그 원래 그 그분이 맡은 직업이 극한 직업이잖아요. 아 술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약간 다르게 편집을 했다 이거죠. 근데 어쩌면요 그런 직업으로 바꾼게 그게 그게 좀 정말 이 극적인 어떻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원하는 사회 사회가 원하는 그 선한 이미지를 그 사회가 원하는 그 선한 이미지를 딱 그 짚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뭔가 극적으로 좀 그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좀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소방관도 그러니까 너무 그 거기에다 투잡 쪘잖아요. 투잡 쓰리잡 막 다 쪘잖아. 완전히 그 그 을에 찌들 찌들다가 그렇게 된거고 그 아 드라마까지 나온다고? 어차피 그거잖아요. 신과 함께 또 여름에 후속작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어쨌든 몰입감은 진짜 최고였어요. 그 제가 그 영화 보러 올라가기 전에 그 롯데월드몰 거기에 그 그 제가 10층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10층으로 올라가려면요. 영화 티켓을 밟거나 한 다음에 그 익스프레스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올라가고 7층에 가면 그 천사다방이 있어요. 거기서 천사다방에서 제가 저는 근데 팝콘 이런거 잘 안먹고 저는 영화 볼 때 그냥 커피나 한잔 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스 바닐라라 때 그 한잔 그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8층 올라가고 10층 올라가고 그래서 가서 봤거든요. 근데 초반에 커피 좀 살짝 마시고 그 다음부터 장면 몰입하다 보니까 제가 커피를 마시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제가 한 커피를 한 커피를 한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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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트 정도 밖에 안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의 한계예요. 그게. 사실 영화는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 이상 가면요. 영화는 아무리 진짜 길어도 맥시 극장판이 아무리 길어도 세 시간이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극장판은 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좀 대작이 대작일 경우는 진짜 중간에 좀 먹을 걸 좀 챙겨야 돼요. 한 근데 이제 좀 그 두 시간짜리는 두 시간짜리 좀 일반적인 건 영화들은 두 시간 조금 넘는 그냥 좀 커피 한 잔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이제 월트 디즈니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보통 80분짜리잖아요. 월트 디즈니에서 80분짜리를 만들어낸 거잖아. 아 차라리 드라마로 오히려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드라마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드라마도 원작 그대로 담아낼 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드라마든 영화든 배우 캐스팅에 있어서 아무나 뽑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배우들에 또 맞게 또 그러니까 좀 배우하고 대본하고 그런 거 좀 맞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대본이 원작하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드라마 보면요. 그 요즘은 그 약간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그 시대적 배경에 약간 맞춰서 대본이 좀 그때그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월계수양복점 신사들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가 한창 잘나갈 때 그 박근혜 추진실 그것 때문에 그 광화문에서 그 데모하는 그 시간대에 드라마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차인표씨한테 막 그 뭐냐 그 비아그라 뭐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뭐냐 최원영씨가 그 얘기했죠. 아 그 높으신 분들 먹는다는 그야 뭐 이런 거 그 비아그라라고 얘기는 안했죠.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음 그러니까 내용 그거 맞추기가 일단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작이요. 다른 매체로 바뀌게 되면 일단 그 과정에서 뭔가가 이제 개입이 돼요. 개입이 되기 때문에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드라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원작의 배경이 막 겨울이야. 근데 그 드라마가 여름에 방영되면 겨울 배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 겨울연가가 겨울에만 그 방영되고 봄에 끝났잖아요. 가을동화도 가을에만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 쩝은 그 아까 그 뭔가 그 오류 생겨가지고 나가 잠깐 지금 나가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요. 스타요? 조금 이따 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 마무리는 할게요. 일단 몰입관은 굉장히 좋았구요. 그 제가 영화 일단 몰입관이 진짜 좋았어. 그리고 그 일단은 그 원작 내용하고 그 영화 내용하고 뭐 그런 차이를 떠나서 뭔가 생각거리를 많이 줬어요. 사람이 사람이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그 언제 죽을지를 몰랐고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친척 친척들이 친척들 거의 거의 막 그 드라마 후반부 영화 후반부 보면 그 그거 나오잖아요. 그 이제 군 그 군부대의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런것처럼 진짜 진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이승편이요? 나오면 볼거에요 나는. 근데 그래서 사람은 진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 아 그 마동석씨 나오는거 아니 거기서 웃겼어. 그 마동석씨 그 귀엽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리고 하정우씨 그 초반에 나올 때 그거잖아요. 그 빈소에서 그 하정우씨 또 그 먹방 했잖아. 그 하정우 하정우씨 그 먹방이 너무 그 뭔가 화제가 돼가지고 뭔가 그 뭔가 그 뭐라고 해야되지 살기 위해서 먹는 그니까 마동석씨는 워낙에 그 체격이 든든하니까 그 뭔가 먹는다 이해가 칠 수 있는데 하정우씨는 어떻게 보면 그 살기 먹는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먹는 짤이 있잖아. 그 근데 진짜 그 뭐냐 이거는 아무리 해도 못 먹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거기서 사실 웃긴거야. 원래 사실 그 장례식장 음식들은 그 이제 주문 업체잖아.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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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방 그 그니까 뭔가 살기 위해서 먹는 분도 있어요. 아까 자막 움직인거 내가 효과 넣은거에요. 원래 그 기본 기능이 있는거에요. 그 그렇고 아 짜장면? 하여간 그래서 아 그리고 아니 지금 아니 지금 1987은 지금 우선순위가 신과 함께 다음이었어요. 1987은 아직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 통신사 티켓으로 볼건데 음 일단은 보는 시기는 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구요. 그 그 무엇이냐 하정우씨가 거의 더 나와요? 아 근데 이번에 신과 함께 여기서도 오달수씨가 조연 나왔잖아요. 근데 오달수씨도 약간 그런거 있어요. 그 비슷한 시대의 시기에 개봉했는데 오달수씨가 막 여러편을 중복해서 나오는 그런게 있잖아. 오달수씨가 근데 오달수씨 같은 경우는 조연 전문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하정우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연급이잖아. 하여간 하여간 그렇고 좀 그 근데 이제 아 맞다 아 맞다 그 신과 함께해서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여자 배우 그 단발머리 그 똥글똥글 똥글똥글하게 생긴 그 배우 있었잖아요. 김양기씨 근데 제가 처음에요. 그 김양기씨를요. 내가 배우 이름을 안 보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처음에 그 그 고아성씨인줄 알았어요. 그 괴물 나왔었던 그 고아성씨인줄 알았는데 약간 그 고아성씨가 그런 쪽에 연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 그 고아성씨인줄 알았는데 고아성씨가 저렇게 컸나? 약간 그랬었는데 그 김양기씨 아 김양기 양으로 불러야 되나 아직은? 그 아직 성인 안됐죠. 그 김양기양이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고아성씨는 그 92년생이니까 근데 그 김양기양이 찾아보니까 2000년생이야. 김유정씨가 1999년생이고 그 서신혜씨가 그 김유정양이 1999년생이고 서신혜양이 1998년생이거든요. 아 이제 서신혜씨로 불러라는구나. 그 사람은 성인이구나. 서신혜씨는 이제 성인이구나. 그 그 진지희씨? 그 사람도 이제 성인인가? 그 빵구뚱구? 어 하여간 하여간 그랬는데 그 예진님 어서와요. 하여간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느새 그 서신혜씨가 이제 성인이 됐다는거. 2000년에 사람 태어났더라고. 그 내가요. 언제 과외 학생을 2000년생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 그거 알아요? 지금 올해요. 올해 아 김유정씨도 올해 성인이구나. 음. 올해 올해 1999년생이 대학들어와요. 올해 2000년생이 수능 봐요. 흥흥흥. 아니 과외 한적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지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연예인들 지칭할 때 그냥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거죠 2000년생이 올해 수능 봐요 세상 참 무서워 이제 2000년생이 수능을 보고 있어 그런 날 안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날 오고야 말았어 2000년생이 수능을 봐 살다 살다 그래서 김양계왕이 그래서 고아성씨인줄 알았어 그래서 봤는데 아 근데 되게 근데 내가 2000년생인거를 알고 나니까 그 네 2001년생이 고2에요 와 생각해보니까 월드컵 세대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어 월드컵 때 태어난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했어 진짜 소름돋는다 월드컵 때 태어난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했어 하니깐 그 빵꾸동꾸 작은 빵꾸동꾸 서신혜씨는 이제 성인이야 벌써 하니깐 그렇고 네 그래서 세월이 참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 이효리씨가 한국 나이로 40살 돼요 이효리씨가 한국 나이로 40살 돼요 아 99년생이 군대가냐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리듬게임계에서 그 세계 정상급에 있는 그 삐뺌즈 알죠 그 삐뺌즈 그 윤상현 선수가 올해 군입돼 예정이거든요 이효리씨가 올해 이제 한국 나이 40이 돼 그 근데 이제 그 윤상현 선수가 올해 군대가는데 윤상현 선수가 올해 21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그 한국 나이 21살인데 그 참 하니깐 올해 이제 군입돼 예정이 돼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자기 올해 대회 언제까지만 나간다 그런걸 자기 트위터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이 사람도 군대를 가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 이제 21개월 동안 그 세계 펌프계는 춘추전국시대가 되겠구나 왜냐면요 세계에서 그 펌프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스텝을 안좋고 깰 수 있는 사람이 그 선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어 근데 그 선수가 군대 가는거야 이제 흠 흠 흠 흠 흠 근데 그 뭐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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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 제가 진짜 시대적으로 진짜 소름 돋았을 때는 그거예요 그 펌프 올해도 세 버전 나왔어요 그 워너원 노래하고 위너 노래가 펌프에 있어요 드림캐쳐 노래가 펌프에 있어요 대회도 해요 그 심지어 그 펌프 만든 회사에서요 공식 대회를 해요 그 세계대회에요 무료 세계 공인 대회에요 월드 펌피러 페스티벌 WPF 그거를 국가대표 선발전도 하거든요 국가별대회를 하는데 사실 그 세계대회보다요 아니요 그건 매년 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 세계대회를 하는데요 그 특히 남자부가요 그 세계대회 남자부 수준보다 평균 수준보다요 KPF 지역예선이 수준이 더 높아요 한국 지역예선 남자부가 수준이 더 높아요 그 그 한국 지역예선 남자부는요 그 남자부 남자부만 지역예선 있거든요 여자부는 그냥 국가대표 선발전만 바로 하는데 남자부는 지역예선 1라운드 때요 S 못 받으면 그 8강에 못 들어요 S를 못 받으면 레벨 17에서 19 사이를 S를 받아야 돼요 그거 못 받으면 못 들어가 못 올라가 그래서 그런적이 있어요 그 2011년때 이제 대한민국 그 유수석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했거든요 스피드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었잖아요 그 2016년대회 때 그때 디펜딩 챔피언으로 근데 디펜딩 챔피언도 예외 없이 지역예선 해야 돼요 전 영화 자주 보죠 근데 그 부산예선에서 우승을 했어 유수석씨가 근데 이제 서울 그 서울 광주 부산 그 서울 광주 부산의 그 지형예선을 그 해가지고 서울에서 8명 그 뭐 부산에서 4명 뭐 하여간 뭐 광주에서 몇 명 뭐 그런 식으로 시들을 줘가지고 그 그 이제 한 열 몇 명이서 한 스무 명 조금 안되게 조금 그 이제 전체 예선을 해요 KPF 국가대표 선발자 하는데 그때 유수석씨가요 그때 그 1라운드 지정곡이 싱글 17에서 싱글 19 사이거든요 근데 프라임 싱글 18이 나왔어요 미스 한개 나왔는데 9등으로 떨어졌어요 디펜딩 챔피언이 미스 한개 나왔는데 떨어졌어 9등으로 8강은 못 떨어졌어요 그 정도에요 그러니까 남자부 1라운드가 17에서 19이구요 그 남자부 그 다음에 8강전이 싱글 20에서 23이에요 그리고 남자부 4강전은요 4강전부터는 더블이에요 4강전 더블이 싱글 21에서 싱글 23까지 아니 더블 21에서 더블 23까지구요 남자부 결승전은요 놀라지 마세요 더블 24 이상이에요 24부터 지금 아케이드 더블이 27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리믹스까지 합하면 더블 28이 있어요 흫 그러니까 결승전이니까 더 빡세게 해야지 결승전으로 갈수록 그리고 결승전은요 단판 승부가 아니에요 3전 2선승제에요 결승전 3전 2선승제구요 그리고 대회는 판정이 더 까다로워요 기계판정이 일반판정이 아니고 그 랭크모드에요 판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 배경화면 못 꺼요 배경화면 무조건 켜고 해야돼 크흑 그렇고 아니요 3세트 3전 2선승제 그 이제 동호회대회가 5전 3선승제에요 그리고 동호회대회는요 덧박스에요 동호회는 전체 예선전이 있고 그 다음에 패자부활전이 있고 그 다음에 24강전 12강전 그리고 6강플레이오프가 있고 그 6강플레이오프에서 1등은 결승전 직행 그리고 2,3,4등은요 그 계단식 플레이오프 있죠 거기서 이긴 사람이 2등하고 붙고 근데 윗순위 윗순위 선수한테 1승 주고 그렇게 플레이오프 계단식 플레이오프 하는데 거기까지가 그 더블 23에서 27까지구요 결승전은요 동호회대회는 결승전이 리믹스에요 5전 3선승제에 리믹스야 더 주관하는거에요 허헉 흐흠흠흿흠흥 THE 리믹스인데 24.. 24 이상 이야 흐흠흠흐흨흠흨흥 haveve س 흥..에도 für 으흠흥….어끓 좀 DESTO 다해요 선수들이 휴… 아 근데 한국은 예외에요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페러독스 더블 28에 걸린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 경기 영상이 패러독스 더블 28을 했는데 그 두 선수 다 뻗었어요. 하고나서 발판 위에 누웠어. 그러니까 MC가 주무세요 주무세요. 막 이러고 하여간 그 주관하는게 있었어요. 뭐 그렇고 하여간 그 정도로 하여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쭉 떠봤어요. 제가 저는요 제가 18이거든요. 제가 S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난이도가 18이에요. 18. 그리고 안죽고 깰 수 있는 한계가 20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실력으로는요. 그 진짜 그 저 1라운드에서 떨어져요. 지역에서 1라운드에서 떨어져요. 자격이 안... 그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가끔 동호회 대회는 나가요. 가끔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은 나가요. 그래서 그냥 그냥 실력 점검 차원에서 사람들 좀 만나려고 나가는거지 굳이 나는 결승까지 올라갈 생각하고 가는거 아니에요. 놀려고 가는거지. 확실 wages 거고 하여간. 그래서 영화는 보세요. 그래서 그 김양기 양이 아니 마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김양기왕 진짜 그 나이치고 연기 엄청 잘하더라 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고하성씨가 이제 지금 성인이니까 고하성씨였어 하는데 아직 고3이었다니 이제 고3 되는 학생이었다니 완전히 그 성인급으로 연기 잘하는거야 그래가지고 음 어우 되게 약간 좀 되게 선한 이미지의 그런 배우여가지고 사실 그래요 제가 재작년에 아가씨 볼 때 재작년에 아가씨 볼 때 그때 그 신인배우가 김태리씨 주연 근데 그 김태리씨도 되게 이뻤거든 아 도경수씨 음 그 김태리씨가 그 아가씨에서는 한여분장이라 좀 약간 더 추하게 나왔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쁘더라 그래가지고 어 사실 몸매도 괜찮았어 그 아가씨 볼 때 응 아가씨 그거 안야해요? 응 그 그게 야하면 사실 나는 그 아가씨에서 그 하정우씨가 굉장히 그 연기가 웃겨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그 뭐는 지키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글 대사가 너무 웃겼어 하정우씨가 그래서 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결론은 네 영화 보세요 이거구요 자 그러면 모범생 다시 보기로 여기서 나누구요 그 모범생님이 그렇게도 원하던 스타를 켜보도록 하겠어요 just 도 도 ti 으 5 5 6 감사합니다.